나무소리 나무소리 하나블리 ASMR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블리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옆에 방송중인데 어떤 분의 요청으로 ASMR 해달라고 하셔서 해보는 김에 촬영까지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일단 탭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번째는 이거 전에 화천공연 갔을때 하나봄님이 선물해주신건데요 제 책상에 올려져있던거에요 사실 어떤 분이 제가 전에 올렸던 탭핑영상만 계속 돌려보고 계신다고 탭핑영상 한개 더 찍어서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그분 댓글이 갑자기 생각나서 탭핑을 찍기로 했어요 이게 약간 무드등같은거여서 키면 짠 짠 이렇게 불도 껴져요 여기 밑에 나무소리 나무소리 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시청자분들 지금 제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작게 들려요 장래 저도 개인적으로 탭핑 사운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탭핑 사운드가 예쁘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저는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떤 걸 탭핑을 해야 더 예쁜 소리가 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까진 저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안들려요. 혹시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제 목소리도 안들리나요?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지금 제가 ASMR 촬영 중이어서, 제 유튜브용 ASMR 촬영 중이라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게 어떻게 drive keyD 안들 census? Q. 이 wasp 사실 지금 밖에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빗소리도 조금씩 들리는 것 같구.. 저는 개인적으로 빗소리가 들리는, 빗소리가 막 배경에 깔리는 그런 영상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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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에 적합한 빗소리는 약간 잔잔하게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전둥 번개가 치지 않는 그런 빗소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약간 잔잔한 정도를 너무 선빛소리인 것 같아서 창문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팬분한테 선물 받은 향초인데요.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번도 안 켰어요. 근데 향이 아직도 나요. 이거 이렇게 빼놓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방에 들어오면 이 향이 너무 많이 나서 완전 기분 좋아요. 꽃향이 나거든요. 아로마에 꽃향이 섞인 그런 느낌. 얘는... 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이 찍어줘요. 이건 왜 이렇게 빗소리는지? 이렇게 빗소리로 만원을 보여주면, 지금 빗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빗소리는 그런 이유와 같이 진정된 있는지? 다음은 바디판타지의 바디미스트입니다. 여기 라푼젤, 라푼젤 공주님이 그려져있어요. 미치 애프리코 판타지 향입니다. 다음은 바디판타지의 바디미스트입니다. 뭔가 여름이라 시원한 물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예쁜 소리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이거 캔들을 놔뒀더니 좋은 냄새가 너무 개선나요? 기분 너무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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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많이 판타지... 이 노랏 분실이 그려져 있는 친구인데... 얘는 조금 덜 들어있고 얘는 가득 차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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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은 유리병에 있는 물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생각보다 소리가 작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뿐인. 넘벌로예요. 제 사진이 붙어있고요. 여기 뒤에도 하나뿐인이라고 써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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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사실 지금 거실에 막내 동생이 아직 안자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일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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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만나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컬러풀 타투 틴트의 오렌지 202번 컬러 TOPKEIND 입니다. 약간 연어 색깔이에요. 베이스로 바르는 컬러에요. 다음은 미아 라스트 멜벳 립 틴트. 18호 꽃보다 발랄입니다. 얘는 핑크 컬러에요. 다음은 안아올리기 선물해준 바구르트 앞머리 그룹입니다. 다음은 미아 라스트 멜벳 립 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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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라스트 멜벳 립 틴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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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라스트 멜벳 립 틴트. 미아 라스트 멜벳 립 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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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가위 소리예요. 안녕. 안녕. 다음. 다음은 저번에도 등장했었던 이 딥퓨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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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품으로 사놨던, 차량 소품으로 사놨던 물칩쓰리치맛. 차량 소품으로 사놨을 pseudos important. 차량 소품으로 사놨을 pseud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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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ASMR 촬영하느라고 선풍기랑 에어컨 닦아놨더니 너무 더워요. 진짜 ASMR 촬영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럼 모두 모두 오늘도 하나인 안녕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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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